켄원이 보카 1, 14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? 스네이크 스네이크 쓰기? S-N-A-K-E S-N-A-K-E 그렇지 스네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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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했어 케이프 쓰기 C-A-P-E 다음 보니까 A가 가진 내가 이 소리 A-E-A-O A-E-A-O 중에서 A가 A 되는 친구들 모아둔 것 같아요 케이프 케이프 계속해서 케이크 C-A-E OK E 그렇지 소리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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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케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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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이프 케이크 계속해서 스케이트 그렇지 그렇지 소리 스케이트 계속해서 페이스 스케이트 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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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얘도 C가 쓰겠소 race 왜 그랬소? plate p-l-a-t-e 그렇지 소리 plate bake b-a-k-e okay 소리 bake bake okay lace l-a-c-e 그렇지 얘하고 발음을 비교하면 이 친구는 race 얘는 place place 계속했어 date d-a-t-e d-a-t-e okay 쓰기 시험도 잘 찾으세요 고맙습니다 준비 잘 됐나요 네 준비 잘 됐어 네 Creation reset 석 예